시나가 이제 결심이 너무 웃기지 마가? 응. 권이야 난 그거 같지 않아? 그랬잖아. 배트맨은 로빈의 퀘스천맨 티켓이. 오늘. 아. 그거 안 했는데. 지금 권이 방어막에 선글라스를 네가 뺏은 거야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가수 안 했으면 볼쇼이 서커스 이런 데 있었을 거 같아. 대신지. 정말. 아. 스윗만. got it. 스윗 아이씨. 스윗 아이씨. 스윗 아이씨. 스윗 아이씨. 스윗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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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들뜬어 나 지금. 들뜬 상의. 아이씨. 도대체. 아이씨. 아이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